이걸로 살려야죠. 아마? 9,900원. 비싸다, 생각보다. 좋아. 열심히 자느라. 딸 가벼웠네. 그러니까, 놀러 가는 거. 놀러 가는 거니까. 출근할 때하고 또 다르네. 이렇게 조금만 까볼까? 이거 하나 있으면 되지 않을까? 펜션에 다 있을 듯? 거의? 맞아, 근데 나 이거 처음이니까 한 개만 하고. 젓가락 이런 건 있겠지? 어, 비가 하나도 없지? 지하이 층 내려가는 거. 야, 카트 버리고 갈게요. 뭐야? 어, 뭐야? 아, 이렇게 지금 카트를 못 들어가 오는 거야? 진짜로? 아니, 마트에 기본 소양이. 일단 버리고 가보자. 마트에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는데? 대단하다. 뭐지? 집중하자. 집중하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학교야. 죄송합니다. 손 한번 메밀어. 여기, 여기 비켜줬어, 비켜줬어. 가자. 왜 너무 웃겨? 맛있어. 양해해준 게 아니라 팔뚝을 보고. 저거는 피해야 된다, 이건 거지. 아, 씨. 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노래는 괜찮은데? 형이 전혀 그렇지 않으시고요. 이제 거기서 주문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기는 중, 일단 둘 다 돼. 그리고 이 따뜻한 쇠. 양해. 이 3절이 아이스크림이 한번 해? 아직? 아, 아, 하나하나. 너도? 응. 아, 둘. 아, 또 먹을 수 있잖아? 아, 아. 아, 셋이요? 아이스 모찜 녹차크림 맛 있어요? 다른 맛도 다 없어요? 아이스 반응이 없어서.. 막해? 안돼.. 저 옆에도 카페인 건가? 저기도..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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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인가? 여기 캠프라는 게 있는데? 초점이 물방울에만 맞는데 도착! 일단 짐은 막힐 수 있지 않을까요? 냉장고에 넣을 것만 넣을 수 있다 했거든? 라면은 제가 은은하게 놔두고 있네 진짜 쓸데없이 욕조가 너무 높은 게 너무.. 나쁘지 않네! 근데 여기 이게 다예요! 복칭이 아니라! 그럼! 너 정말 안 맞구나! 나도 복칭인 줄 알고 있어 우리 다 약간 복칭 찾았는데 내가 찾아봐 잘 찾아봐 있을까 이거 먹어야 돼! 이거 먹어야 돼! 이거 먹어야 돼! 이거 먹어야 돼! 맥주 나 이거 하나 줘! 그냥 좀 마시는.. 오빠 근데 왜 바로 콩나물을 깠어요? 바로 깔아? 이거 언니가 산 거 아니야? 바로 깔아! 맥주.. 근데 나도 먹고 싶다 맥주 먹을게 맥주 모르니까! 지금이 냉장고에 있을 때보다 쉬워야 돼! 아 진짜로! 뭐 맛이지? 내가 고른 스텔라 수영하러 가나요? 수영하러 가나요? 전발데 슬라이밍을 하라는 것 같아 아! 산 자체가 일어났는데 여기? 우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맞지? 우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맞지? 아 그럼 아 벌레 있을 거 같아 미안 더미가 있어 뭐야? 올라오세요 아 아 아 바삭 아 오! 나쁘지 않아! 나쁘지 않아! 내 생각보다 넓어! 스윙백- 오! 실랑이, 저게 너무 잘 찍는 것이니 들어오니까 더 잘 찍어 오,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찍어줬는데 오, 만약에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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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할 수 있는지, 혼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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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마무리 나버리 어디로 갔어 진짜 등불이 지나 아 진짜 대체가 나오네 너 이제 우장 안 보자 이제 눈만 보여줘 아르바이트 시원한 시원한 아침 소세지 주인공 석시 소세지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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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또 다 먹으러 왔어 또 먹으러 왔어 약속도 좀 먹을 수 없는데 여행을 미친 있어 근데 이는 성형이 뭔가 스텔줄 좀 부탁을 해 또 먹으러 왔어 또 먹으러 물에 끓어 또 웃겨 또 웃겨 웃겨 지금부터 같이 찍어 나 나라라 와 됐어요 이제 직장인 제트 구독과 좋아요 이거 저거 직장인 제트 좋아요 구독 알림살표까지 이거 절대 안 쓸 것 같 나 나라라 나 나라라 오빠 지금 생각이 많은 사람 같아 이러는 자세가 그럼 발끝에 집중해야 돼 완전 주방의 마스터야 맞아 밀키트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잘 먹겠습니다 요거 하나는 고기 접시 여기 김치도 있어 너무 좋아요 국자로 퍼먹어야 되는 사람은 없음 없음 고추 고추 누가 넣었어 비비는데 소스 갬치 미쳤다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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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원하게 달게 해요? 달게 해요? 시원하게 나도 물김치 시원하게 줬어 단 거 말고 짜죠! 달면은 한두 입만 맛있고 진짜 잘 먹었다 오 못생겼어 새삼스럽게 향이 급 조촐해졌네요 새삼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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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거야? 지금 약간 연약해보여 핑크색이야 백키로야 장남 나 어제 퍼졌어? 피티로 병이 있고 패츠 나이스 피티로 펄스 나이스 나이스 저 얼공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셀칼? 오빠 예쁜 가방 메고 왔네? 아 그럼 저의 비용 금식 근데 저의 비용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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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귀여워 맹보앤 달기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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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다행이다 진짜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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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인더 라이크 스테인더 마세지 고맙습니다 에티 이 시각의 꿈에